드디어. 어디 오너라. 드디어. 쉴 수 있구만. 특이한 구조야. 신기하다. 어, 좀. 잘까? 바로 그냥. 이거 좀 다 빨리라. 따뜻한데. 네. 여기 보일러가 없어요. 여기는 불을 떼는 곳이어서. 뭐야, 여기서 패고. 와, 너 이거 잘하지? 아니야, 아니야. 왜? 엄청 잘할 것 같은데. 아니야, 아니야. 형 어떻게. 두 명 쉬고 두 명 굴대고 두 명 굴대고. 그래, 그러자. 두 명 쉬고. 어, 뭐야? 야, 오른쪽. 왼발 조심해. 야, 이거. 발, 발. 오, 좋은데? 오, 김선우 장작 확정. 오, 조심. 야, 발 조심해라. 발등 찍힌다. 어? 어? 조심해, 오. 어? 어? 오! 이게 뭐야? 왜? 왜 그래, 선우야? 이거 톡 떼자. 어, 이거 톡 떼자. 어, 어? 이걸 어떻게. 나무까 해 봐. 토끼 하나 더 있어요. 이거 안 돼, 이걸로. 정민이 형 보여줘, 하면. 어떻게 배웠는데요. 난, 난 안 배웠어. 정민이 형 거 하나 올려드려, 이기. 아, 1분은 안 하는 척판이네. 아 진짜! 나 일부러 모르겠는데 좀 아 진짜! 다 봤어! 다 봤어! 나 진짜 못해! 보여주세요! 나도 한번 해볼게! 이거 체험하는 건데 뭐 좋아! 이거 있지 뭐! 뭐지? 잘 안되네? 쉽지 않아요! 세윤이 형 보여줘! 이거 한번! 이거 너무 짧다 이거 나한테는! 보여줘 봐! 이거 한 손으로 툭 치면 되지 않아? 잘 어울려! 잘 어울려! 둘이 잘 어울려! 어? 야 이거까지 피고 있을 거 있어! 너 이거 해라! 일단 이게 안 빠져! 나는 이걸 펴라는 줄 알았지! OAF라 내가! 아! 그랬구나! 이걸 빼! 와 세윤이 형 대박이다! 형 이것도 할 수 있어! 와 무슨 출신이야? 진짜 멋있다! 진짜 잘 어울린다! 한 번에 꽉 부셔버리네! 아휴! 전광수 같았어! 형! 이 묵지가... 야 가벼... 형 진짜 지금 약간 섹시 신볼이다 지금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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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! 들어가십시오! 너무 멋있어! 너무 멋있어! 내가 맞히고 들어가니래! 아니 진짜! 들어가십시오! 장난 아니다! 그래서 옛날에 그랬구나! 뭐가요? 내가 맞히고 들어가니래! 진짜 섹시해 보여! 왜 그랬다고요? 아니야! 저런 풍선을 가져야 이렇게 하는구나! 우와! 와 세윤이 형 대박이다! 우와! 라비가 라비가 해! 라비 해봐! 라비 해봐! 그럼 어르신 둘이 불붙이요! 그래요 형! 불붙이요! 야 그 불붙이고 있을게! 야! 다칠거 무서워! 어 무서워! 다칠거 무서워! 그리고 여기를 내려쳐! 다리를 벌려! 다리를 벌려서 그 간격을 맞춰! 라비야 끝까지 힘주고 당기는 거 아니야! 여기서! 어 거기서만 주면 돼! 오케이! 오케이! 정확히만 치면 돼! 무서운데? 어떻게 저렇게? 그렇지! 한 번 더! 쪼개고! 그렇지! 우와! 근데 이거 킬링된다! 잘했어! 잘한다! 그거 올려줘! 이것도 한번 쪼개야돼? 뚝뚝 쪼개! 오! 오케이! 그렇지! 나이스! 나이스! 아주 잘하네! 그렇지! 잘하네! 늘었어! 잘했어! 이용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! 잘했다! 가자 가자! 야 너 잘했다! 아니 너 지금 되게 섹시해! 잘하고 있어! 힘쓰니까? 드문동이라고 생각해! 빗받았잖아 방금! 아니야! 근데 그것도 테크인이야! 잘게 쪼개는 것도 불쏘식이 필요하니까! 우와! 돌려치기! 이거 뚫뚝! 올려줘! 쭉쭉 올려줘! 아이고 잘하네! 아이고 잘하네! 이게 세팅이 중요하더라고요! 아 그래? 네! 그래서 이 나무들이 나뭇가지들 하고 장가지들 하고 일단 얇은 거를 일단은 가야돼요! 이거 금방 붙겠어요! 그 다음 타런 애들! 그 다음 타런 애들! 이렇게 많이 탁 탁! 한 개 돌려줘! 아 그리야! 살짝 너무 뻗겨! 이거 붙으면 끝나는 거야 이제! 됐다! 이게 됐어요! 환해졌잖아! 아 좋다! 끝났어 끝났어! 최고네! 엄청 잘하네! 근데 좀민이가 잘하는 게 있네! 아 이제 기가 막히다! 기가 막히다! 진짜 힘내! 야!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내 동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! 그렇지! 야 라비야! 너 이거 못할걸? 너 그거 한번 댄스 가서 때려줘! 이건 토부로 해야지 토부로! 이거 한 번 더 해보자! 이건 밑에다 까는 나무야! 아냐 아냐 아냐! 이건 못 까는 나무야! 이거 까지는 게 아닌데? 와! 야 이걸 설마 세윤이 형이 한다고? 야 이걸 설마 세윤이 형이 한다고? 야 이걸 뭘 보이냐! 이거 안 되지! 이거를? 이거를? 아니야! 세윤이 형 나랑 악력이 4배 차이나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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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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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! 방금 그리방 눈에서 하트 나왔다! 어! 어! 매력있어! 방에 한 번 들어가 봐! 뜨거운지!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? 야! 네가 쪄 죽을 수도 있어! 총 넣었어! 오! 따뜻해? 오! 따뜻해? 오! 따뜻하네요! 좋아요! 아주 따뜻해요! 와! 옛날엔 이렇게 다 했어? 우리 둘 사랑이 담긴 조그만 집에 옹기종기 모여 정다운 이야기 서로의 즐거움 슬픔을 나누던 밤 으악!